안녕하십니까 삶의 질의학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 진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교육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주사제의 사용법과 그리고 부작용, 장례적으로 봤을 때 합병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먹는 약이 안 들으면 그때는 주사제를 많이 권합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먹는 약보다는 주사제가 효과가 좀 더 좋은 편이에요 이 주사제를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해면체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꽂아 넣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아시안들, 동양 남성들의 경우에는 서양 사람들하고 다르게 음경의 신축성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음경의 앞부분 그리고 여기 음경 체부라고 한다 그러면 잡고 쭉 길게 늘어 땡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방에서 45도, 좌나 우 둘 중에 한 군데 45도로 주사를 넣으시는 게 좋아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45도 밑으로만 내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90도에서 찌르거나 아니면 밑에서 찌르거나 이런 것만 피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밑에서 찔렀다가는 잘못하면 밑에 있는 요도에다가 주사제를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 아프고 따갑고 그리고 효과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저번에 오른쪽에 넣었다 그럼 그 다음번에 왼쪽에 넣으세요 저번에 뿌리쪽에 가까이 넣었다 그럼 다음번에는 뿌리에 멀게 넣으십시오 왜? 주사를 놓는 부위마다 그 부위마다 흉이 집니다 오른손잡이라고 계속 오른쪽에만 주사를 놓으면 오른쪽에 해면체가 왼쪽보다 더 흉이 많이 지면서 짜그라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주사제를 한쪽만 많이 쓰신 분들은 길이가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 설명드리는 방법은 앞 중간 뒤 이렇게 해서 좌우 그러면 6군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6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주사제 사용해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양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주사제를 놓는 목적은 결국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고 성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주사제 용량을 그것만 맞았을 때보다 발기가 더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70% 정도 70%라고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팽창을 해서 그 다음에 약간의 강직도가 있는 정도입니다 삶은 계란보다 조금 더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황까지만 가도록 주사제를 쓰셔야 돼요 약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피가 다시 돌아나갈 수 없는 피가 거기 고여서 막혀버리는 음경지속발기증이 생깁니다 보통들 약을 드릴 때 저희가 중화제라는 걸 하나 더 드려요 오늘 내가 좀 쎄다라고 느끼셨다 그러면 컨디션에 따라 그럴 수 있잖아요 약에 받는 그게 다르니까 그렇다 그러면 빨리 중화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중화제를 놔도 2시간 넘어서까지 계속 발기가 된다 뭐 이건 정말 걱정될 정도다 그러면 2시간 넘는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고 바로 해당 병원에 연락을 하시든가 아니면 인근의 응급실로 뛰어가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4시간 이전에 이거 안에 있는 피가 굳은 거거든요 그 죽은 피를 빨리 빼내고 안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다시 쓰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영원히 못 쓰게 돼요 그러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되시도록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경에 놓은 데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해면체가 상합니다 그 주 부분이 그래서 주사제는 실제로는 몸을 갉아먹는 어떻게 보면 치료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 이 기능들을 일부분을 뺏어가면서까지 조금씩 뺏으면서 결국 발기되는 걸 유지해 놓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주 쓰시거나 이러면 음경의 기능이 빨리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해도 수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있는 기능을 살려서 쓰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수술은 뭐 칼도 돼야 되고 뭐 비용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주사제를 저는 가장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쓰셔야 되는 분들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쓰셔야 되는 분들은 주사제 쓰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스탠드로는 약 자체가 제형이 완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뭐 유통기간이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트리믹스의 경우는 약이 다릅니다 약 성분 중에 하나가 햇볕을 받으면은 약이 바로 효과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절대 햇볕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온에 보관해도 안 돼요 약 자체를 냉장 보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약의 성분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한참 몇 시간 다니다가 꽂아서 썼다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하시면은 약이 당연히 약효와 성분을 보이는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약이 안 듣습니다 혹은 가끔은 알갱이 같은 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보면은 약은 그 햇볕이 안 들게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은박지로 된 그 우리 스티로폼으로 된 그 외에 단열제 포장제 있잖아요 고기에 그 조그만한 아이스팩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라고 드려요 왜 그래야지 약의 성분이 변하지 않고 환자분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달을 냉장고에 넘게 넣어놨다 그거는 생리식염수라고 보셔도 돼요 약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사용하지 않고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약을 자주 쓰실 게 아니면은 이만큼 처방받아 놓지 마시고 딱 그때 쓸 정도만 처방받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주사제는 방금 이제 쭉 들어보시면은 장단이 있어요 효과는 좀 좋지만 조금 더 이제 합병증이 생길 비율이 있다 먹는 약보다는 뭐 매사 그렇잖아요 자전거보다 차가 빠르지만 사고 나면 차가 더 크게 나는 것처럼 장단이 있습니다 어느 것들이나 그래서 처음 쓰실 때는 그냥 무턱대고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쓰지 마시고 처음에 용량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용량을 써봐야 이게 약효가 없어요 오히려 몸에만 해만 갈 뿐이지 약을 많이 넣으면 산을 많이 넣으니까 음경이 많이 상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사제 용량은 최고 용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최고 용량 이전에 얼마의 용량을 내가 나에게 맞는가를 병원에서 테스트를 다 해보시고 주사제를 쓰셔야 돼요 친구가 좋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그거 받아가지고 쓰셨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용량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비유를 하자면 0.1만 써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0.5를 써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0.1 써야 되는 사람한테 0.5를 주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좋다더라 해서 그냥 쓰실 게 아니고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안전한 용량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쓰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사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발기부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정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